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집 가족이 밖에 나가지 못한지 거의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집에서 감옥생활 하듯이 밖에 못나가고 있어서 제가 뒤에 있는 바운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애들이 노는 놀이방인데 저희 첫째 애들이 곧 생일도 다가오고 해서 집에서 좀 뛰어놀고 에너지 소비를 좀 하라고 이 바운스를 샀는데요 오늘 이 바운스를 설치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제품을 리뷰해보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설치하는 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민진이 그거 미끄럼틀 생겨서 좋아요? 좋아? 오늘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어갖고 심심했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집에서 엄마랑 서준이랑 같이 재밌게 놀아 알았지? 그럼 민진이도 같이 오늘 만들어 볼 거에요? 보입니다 후무 꿈 꿈 꿈 꿈 꿈 네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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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